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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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사붐 추억의 박사붐 언제적 박사붐입니까? 정클의 목소리를 해드릴게요 정클의 목소리 그래요 아 이거 아 그래 무슨 덱인지 기억난다 아 기억이 난대요 눈쟁이가 어 그래 200이었어 극현대기였어 극현대 하지만 이쯤 되면은 이게 뭔가 싶을거에요 이게 뭐야? 이름이 가수나수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 뭐 그지같은 처럼이 있죠? 그지같은 저 무슨 이상한 카드가 있죠? 그럴거에요 그래 이것도 좋다고 했어 그때는 지금 제가 쓰는 카드는 웅고로가 이번에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뭐랄까 블리자드에서 제공해준 덱입니다 음 기본 덱 기본 덱 웅고로 기본 덱 웅고로 기본 덱이라고 할 수 있죠 웅고로 기본 덱 응? 무슨 효과지?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 맞다 이렇게 치면 안되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지금 내꺼 뒤지는건데 왜 쳤지 아 왜 이렇게 카드 뽑는걸 좋아하시죠 다시 놓고 진짜 극형 카드다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왜 저런 카드가 있었지 투기장에서는 가끔 보여요 그래도 나름 필수 카드 아니었습니까 그.. 오리지널 시절에는 그랬을수도 있죠 그랬을수도 있죠 어라? 이러면 내가 했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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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 흠 흠 흠 두 분 말씀 좀 하세요. 왜 이렇게 집중했어. 제가 잘 하려고 할 때. 진지하게 하는 겁니까? 음.. 일단은.. 어우 명치 아파. 아 어떻게 써야 됐더라? 어우 명치가 아파.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. 뭐야 이건? 뭐지? 어우 뭐야? 오 뭐야 저거? 저 뭐야 저거? 그지 같은 거 저 뭐죠? 왜 다 5호가 되는거죠? 그지같은 나왔습니다. 그지같은 저 뭐죠? 뭐야 이거 다 합사대. 나 뒤지잖아. 이게 바로 킬갓. 아 이거 잡을 수가 없잖아. 쓸 수가 없어. 쓸 수가 없어. 알겠어. 아이고 잘해. 이거를.. 아흠.. 그렇게 할 수 없네. 잘했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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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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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지금 눈쟁이님의 저 사태는 왜 일어난 것 같습니까? 아니 엉덩 키 차렸는데 마음가짐이 3장이 나왔어. 안 돼! 안 돼! 지지 마요! 지지 마요! 잘가요! 내 명치! 내 명치! 너무한 거 아닙니까?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어 그러면 다른.. 다른 덱 해볼게요. 저 덱을 처음 해봤는데 아니 극혐인 덱을 들고 오셨어? 저 뭐야 저거. 네. 덱을 어떻게.. 디제이님 덱을 어떻게.. 계속.. 제가 눈쟁이님 덱을 몰라서 조언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. 무슨 덱인지 제가 모르니까. 난 카드가.. 있을지가.. 너무나 옛날에 유행하던 덱인데. 너무 진지하게 하지 마요. 전 그래서 어머님. 저 상대.. 지금 진지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? 네. 진지하게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. 지금 덱 자체가 진지하지가 않아. 지금 저를 상대로? 말 한마디 안 하고 계시잖아요. 덱 자체가 진지하지가 않아. 무슨 카드인가 쳐다보느라 그랬어요. 처음 보는 카드들이 있어가지고. 아.. 이런 게 있구나. 자 ihrem tiretag Изам 도올리 동전 버리기!! 그 아니에요. 카드 버리는게 왜 이렇게 봐.. 머리와 가지고 뭐 황천의 차원 문 순다네 저게 뭔지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! 저게 무슨 카드는지를 아예 몰라서.. 그럼 저희 거 방송 보고하세요 퀘스트에다가 컴세을 갖다 대고 있으면 황천의 차원 문이 뭔지 오른쪽에 보입니다. 안올려줍니다 퀘스트에 마우스 커서 안올려가요? 느낌표 저거 설마 한 번마다 계속 나오는 건가요? 네 계속 나와요 영원히 극혐인 영원히 입찰해도 될까? 똑같다 방패가 있으면 방패를 먼저 때려야지 다른 걸 때릴 수가 있습니다 안 돼 하지만 꼭 때릴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때리는 건 손해를 보는 거죠 약 올리는 거예요? 아니요 나 오늘 눈쟁이 민평할래 눈쟁이 님 이겨요 이상한 거 계속 뽑으셔 아 내 턴 동안 공격력 없는 카드 써가지고 내가 때릴 수가 없잖아 카드를 무사하게 두 장이나 버려 아 극혐이네 저거 아 극혐이네 저거 어디 한 번 아니다 이거 이렇게 하고 안 돼 뭐야 너너너너너너너네 한 턴 카드 내지 말고 그냥 넘겨버릴까요? 그 격 턴으로 카드를 안 내보죠 아니 한 턴만 그렇게 해도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격 턴으로 내면 비등비등 할 것 같은데 부패는 또 무슨 효과야 본인 카드 보기도 정신없는 눈쟁이님은 남의 카드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오버워치 가서 얼마나 털리려고 명치가 터진다 명치가 터지고 있어 내 명치 아 저 부패 효과 진짜 아 뭐야 백 너무 많아 칼을 다오 아 부족하다 부족해 내가 도망가지 어? 워니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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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내 카드들이 사라진다 이번 내일 게임에서 이 하수인을 버리면 이 하수인을 소환합니다 뭐야 왜 계속 버리는 거를 아 낼 게 없다 낼 게 없어 내 명치 내 명치 자 제가 이번 트렌들은 아무것도 안 내보겠습니다 다 때려 놓고 뭘 안 되겠어 안 때리고 해야지 아니 나 피가 8이거든요 내가 지금 뭘 하면 그냥 잃을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한 번 있어보게 어 고대의 영혼을 여기다 걸어요? 아니 그거 어따 쓰시냐고 어따 걸어 다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다시 나오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다시 나오지 이렇게 하면 다시 나오지 뭐 하시나 구경 한 번 해봅시다 야 인성질이 장난이 아닌데 어 세다 세 이거는 나도 이거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고 넌 주인님 아니야 그리고 넘겨야지 아 진짜 못됐다 피가 8이에요 명치를 때려봐봐봐봐 대사장님 대사장님 대사장님이 이걸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러는데 이거 어떡하지 오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있어봐 이번 턴에 내가 시전하는 다음 주문은 만화 대신 생명력을 비용으로 사용한다고? 이거 그럼 이렇게 하면 죽잖아 네 한 방에 죽습니다 내가 한 턴 기다려볼게요 아 진짜 인성의 끝을 보여주시네 오늘 아 왜 하필이 밀어 일단 쳐야 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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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고 아 아프다 아 어디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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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보자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이렇게 하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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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고 도발 너무 많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진짜 아 진짜 피가 피가 다야 피가 다인데 아 아 토 나올 것 같애 설마 이거 두 장을 버리진 않겠지 이거 두 장을 버리면 큰일나는데 잠깐만 운빨만 게임이가요? 여유를 부리더니 에이 설마 이거 두 장 버리겠어요? 에이 설마 아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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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은 도발이 계속 나와 그러면은 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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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시다 아이고 나 참 제 제발 제발 아 망했어 몰라 오 사수 오 사슬! 오? 오? 사슬! 에이 설마 이걸 버리겠어? 4분의 1인데? 3분의 1인데? 에이 설마 이거 버리겠어 질러 질러 근데 이거 버리면 지는데? 뭐 있습니까 질러! 아 이거 게임 재배를 위해서 3분의 1 지릅니까? 지르시오 지르시오 아 3분의 1 지릅니까? 지르시오 3분의 1 지릅니까? 오 미쳤나봐 미쳤나봐 이야 방송천재가 이걸? 방송천재가 이걸? 생일이 오늘 가장 활짝 웃게 계신다 핫슨스톤 인성질 두 번째 올라갑니다 영상 아 이게 3분의 1인데? 여러분 인성질은 나빠요